안녕하세요 식어도 쫀득하고 맛있는 애호박전 만들어 보세요 이 가루 넣어 전을 부치면 뜨거울 때도 맛있고 식어도 맛있는 애호박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애호박은 양끝을 손질합니다 슬라이서로 얇게 썰어 주세요 애호박을 펼쳐 올리고 애호박 위에 고운 소금 3꼬집 골고루 뿌려 주세요 그대로 10분 놓아둡니다 10분 후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내세요 메밀 부침가루 300g 고운 소금 반 큰술 물 625ml 넣고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메밀 부침가루에 소금 간이 되어 있는 경우 소금 빼고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식용유 두르고 예열합니다 예열되면 약불로 낮추고 반죽에 애호박을 넣어 주세요 반죽 입힌 애호박을 팬에 올립니다 애호박 위에 반죽을 얇게 펼쳐 올려 주세요 중약불로 켜고 천천히 익힙니다 두껍게 부치는 것보다 얇게 부쳐내야 바삭하면서 쫀득한 애호박 메밀전을 만들 수 있어요 위아래 완전히 익히면 오늘 요리 끝 애호박 메밀전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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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дь